여기 배는 차 들려와라. 여기인가? 여기 진짜 잘해야 된다. 여기는 사진 스팟이네. 인사이다운에서. 너무 예쁘다, 이게. 그래서 좀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어오는데. 와, 대박. 여기 내려가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. 아, 옆에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 길은 계단으로 될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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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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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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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맞다. 금방 내려오네. 야, 차들 되게 천천히 내려온다. 우리도 이러고 내려온 거잖아. 너 이거 한 3배속도로 내려왔어. 그래? 응. 그랬나? 아니, 왜? 차가 성능이 좋더라고. 코성어기 좋아. 좋아. 너 배고프지? 너무 배고파, 지금. 나도 못파. 근처에 가서 바다사자랑 사진도 찍고. 어. 맛있는 음식을 먹자. 피셔메스 워프. 그래. 우리 이렇게 한번 이동해보자. 어떻게 해? 아니야, 저랑은. 설마. 안 돼, 안 돼. 설마. 지훈아, 안 돼요. 옛날식으로. 뭐? 피셔메스 워프로 이동. 이거 했다가 많이 실패하는데. 피셔메스 워프로 이동. 피셔메스 워프로 이동. 이렇게 성의 없이 붙여도 못해, 이거를. 아니, 뭐 CG 좀 넣어주고 해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